쉿. 군보 아닙니다. 택티컬 레이킹. 전략적 기다림이에요. 요거 한번 해봐야지. 타르코프 서버가 있다던데? 타르코프? 커스텀이랑 팩토리 이런 맵을 구현해놔가지고 파밍하고 하이드아웃 저장하고 이런거 다 되어있다고 하던데? 오 들어왔어, 헬로우, 헬로, 헬로우 헬로우, 헬로우,헬로웅! 찐닐들 맞네? 팩토리가 있고요 어 드라이 파이어는 뭐지? 커스텀이지 커스텀 있어요 스케브. 난 스케브 해야지 난 스케브야 수가 와 여기 커스텀 님들 커스텀 여기 저거 오뎅 있는데 여기 탈출구 앞이잖아 보여 보여? 여기 저격바위 주유소 개질이네 여러분들 넘어가면은 이렇게 어? 가끔 여기 존버있고 여기 김치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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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현해놨을까? 아 김치통 없어 김치통 없어 보인다 보여 보인다 보여 야 근데 탈출구도 적어주네 요거 착한거 봐 여기 파밍 공장 파밍할거 은근 많아 오 실제로 파밍박스 뜬 파밍박스 떴으데 어 지린다 헬로우 아유 프렌드리? 암 스캡 헬로우 헬로오 어 너너너너넅 아 동원 투 파일 아 동원 투 파일 플리오스 썰어 스테이어웨이 권총밖에 없는데 이 친구? 잡는다 잡은 듯? 설마 AI인가? 일반 스캐브 나 지금 나 지금 총수 스캐브 된 거야? 있다 님들 저 지금 통수 스캐브 됨 클람 펜슬 우호도 조짐 깜짝아 여기 뒤에 점 찍힌 건 AI인가 보다 진짜 잘 만들었다 뭐야 이거 개 똑같네 여기 컴퓨터 뜨냐? 여기 컴퓨터 떠야 되거든요 컴퓨터 트럭이거든 이거 컴퓨터 대신 박스가 뜨네 파밍 트럭 야 이거 타르코프 잘하는 사람들은 유리하겠는데 PMC 보험 들어 오 나 그린키 먹으면 그린키 님들 시 없으면 튀는 것도 스캐브랑 똑같네 너너너너너 쏘리 쏘리 럴 아이 가앗 이유유 탈출가 어디지? 이거 올드 로드 게이트가 어딨, 나 커스텀 사실 안 돌려서 모르는데 아 어디서부터 저거가, 저기 가ㄹ래하면 개돌아 가야하는데 이거 PMC다 어! 야 이게 팩토리 게이트인가 보다 아 이게 그거네! 오케이 개꿀 이게 팩토리 팩토리 그게 이거 예스 일로 가면 기숙사거든? 와 근데 저기 숲이 왜 이렇게 없냐 기숙사 왼쪽으로 돌아가서 탈출하죠 택시다 택시 택시 택시! 택시다! 택시다! 택시 존버 있나?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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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쌍! 옷이나 메탈 같은 거를 오 돈으로 바꿀 수 있어 어 그냥 상점에서 돈 주고 사는 것 같고요 그죠? 스크린이 어딨지? 너는 포트나이트의 다크나이트로 생겼나? 너는 포트나이트의 다크나이트로 생겼나? 잼미닐이 귀엽네 포트나이트 좋아. 포트다이트 좋아. 저 너무 좋아. 저도 좋아. 에펙스 레전드. 안돼, לא, 포트나이트는 에펙스 레전드에 더는 파트나이트나이트로 생겼나. 포트나이트 데일아바바 대일아바바. 등대? 설마? 야 이거 설마 우드? 나 어디있음? 이거 무슨 맵이지? 우드인가? 이게? 점프했다는 거는? 차원희님? 내가 지금까지 죽인게 스캐브가 아니었나? 차원희님 여기서 뭐해요? 아 유캐브! 아아! 이거는 여기서 만든 약간 가상의... 맵 같은 건가? 근데 나 왜 이렇게 잘 싸우냐? 이상하다? 너스 재능 찾았나? 아까 내가 죽인 거 진짜 차원희님이에요? 이거 유저가 많구나? 생각보다 내가 죽인 거 아니야? 너가 죽인 거 아니야? 너가 죽인 거 아니야? 다 죽여버려. 또 이지다요. 다인큐야 도망쳐 궁대가 없어 더 이상의 교전은 무의미하다. 살았다. 반소가 그린키 다섯 개. 총알이 없네. 총알을 하나 먹을 때까지 고생을 해야 될 듯. 총알을 하나 먹어 와야 돼. 그 다음 워크벤치도 배워서 해야 돼. 이게 날먹 불가능하게 됐어요. 스키브 더 놀려야겠는데 아직 그치. 야 찐마? 너 클럽냐? 어 안녕. 차원님. 찐찐마 이거 진짜 마지막이다. 개못해. 어 빙핀. 어 뭐야. 스키브 자리 없대. 빙핀. 닌 무기 뭐임? 무기 뭐임? 모총임? 아 졌다 수고. 나 이거 이거 모심. 닌 러스트도 잘함? 나 러스트 천시간. 어 나보다 잘하잖아. 아니 있잖아. 자세가 달라. 자세가 달라. 우와 뭐야. 폭포도 있어 게임에. 지린다잉. 산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막 다치면 우리꺼야? 후후후. 아니 총을. 자원을 모아서만 만들어야 된다는게 빡세네. 파르코프보다 빡살지도 얘들아. 파르코프는 그래도. 돈이 있으면 해결이 되잖아. 아. 하나 잡았어. 하나 잡았어. 하나 잡았어. 총 있어 총 있어 밑에. 나도 있어 나도 있어 나도 있어. 나 먹었어. 총알이 없어 근데. 하나 잡았어. 누가 나한테 활 쏘는데? 뭐야 님 죽었어? 님 어디있어? 님? 님 죽었어요? 파우리 님? 뭐해 죽었어. 아니 뭐해 죽었어. 아 화가라에 머리 맞았는데 이거 핑차이ês 너무 심한 민정? 변명 everyone 저는 땄어요. 아 근데.. 20도 3, 20도 3 전진했어 전진했어 아니 뭐라도 좀 해봐 브리핑만 하고 아무것도 안해 뭐라도 좀 해 아 이미 누웠어? 수류탄 컷컷컷 얘 좀 있어 보이는데? 있어 보이는데 얘네? 두 마리 잡았거든요? 제가 오마함 파밍해 연구종이 뿌리고 죽는 거고 와 틈순 있네 사실 타르코프에 더 적합한 거는 러스트였던 거야 타르코프보다 타르코프스러웠던 건 러스트였다 소다 어? 오르코오르코 안 돼! 일단 나 지금 스캡으로 돌리고 있잖아 빨리 성장을 해서 PMC를 돌리는 게 목표야 PMC PMC에다가 짱짱한 장비를 끼고 게임에 들어가봐야겠어 근데 여기 팩토리에 인근 사람이 없다 그죠? 차권 있으면 탈출구준보 가겠네 진짜 하하하하하하하 여기선 탈출구준보 했다고 욕하는 사람 없지 않을까 생각보면? 그치? 쉿! 운보 아닙니다 택티컬 레이팅 전략적 기다림이에요 잠시 후 얘들아 탈출해야지 탈출 안하니? 새벽 3시 28분 ㅁㅂ 오 따가 journeys 3시 24분 4시 29분 3시 15분 4시 30분 5시 30분 5시 30분 5시 30분 5시 30분 워크벤치 업그레이드 그렇지 이러면은 2레벨 작대가 됐습니다 이제 만들고 싶고 다 만들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구린노래로 바꿔버리기 구린노래로 바꿔버리기 F**k it! Get out! Don't get out! Don't get out! Don't get out! Get out! You are so ugly! Get out! Oh my f**king god, bro. Ugly bugly! Ugly bugly! Get out, piece of sh**k! 저게 진짜 노래죠. 어디서 힙합을 들으려고? 어린 놈의 쉐끼가, 어? 힙합? 힙합! 나 때는 힙합 들으면 나라에서 잡아가고 그랬어. 힙합은 없는데 왜 쉿합은 없냐고요? 아, 나 이 쉐끼가... 쉿합은 버블팝 들으세요, 버블팝. 와우! 야 돌격수총총한! 돌격수총총한! 도격수총! 도격수총총한! 빠이! 요거 봤네. 용수철이랑 금속조각 450개. 그 다음에 탄약에서 화약이랑 금속조각. 용수철이 없네. 아, 결국엔 또 파밍이야. 깡통 파밍합니다. 파밍 쉽게 하려고 장검도 가져왔거든요. 어, 놀랐잖아. 용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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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이 총보다 활이 더 아프거든. 다 썼다. 다 썼다. 마지막 짓. 음, 나 네 친구 털고 갈 거야. 너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너 생각이 있어. 상대 안 해줄 거야. 컷! 한국인? 크트. 김치맨? 크트. 누가? 내가. 이지. 용수철은 아직도 없고요. 용수철 언제 나오냐? 확실히 커스텀이 맵을 알아서 그런 거야. 여기가 왠지 안정적이야. 일단 심신이. 심신이 좀 안정적이야. 저기에 비해서. 그죠? 여기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있네. 어? 용수철도 연구해서 만들 수 있어요? 용수철도 생성을 할 수가 있어? 근데 그럼 용수철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 일단. 총을 사서 갈아? 어때? 야. 반소를 하나 사서 갈아버리는 거야. 그럼 용수철이. 어? 야, 잠만. 어? 뭐 했냐 우리?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아! 니키타가 이거 보면 욕할 거야.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망겜이라고. 인정? 하...asser 하...생성. 탑샹! 아.... 아니 근데 그러는 이 그냥 키카드 다섯개라 해봤자 아! troubles! 250원인데 250원 주고 사는게 낫지 않나아. 어떻게 생각해보니까 우리 그냥 루블로 해결하죠 님들. 그게 나은 듯? 화양망 챙기고 이따 나가면 또 틀어도 돼? 와 맵 개 넓어 보이는데? 왜 이 맵은 해도 되는거지? 에니미 스파트 받지방금 이래서 좋은 총 쏴야 되는거야 얘들아 아까봐 여덟대 맞춰야 잡는게 세발입 죽잖아 오 야 사밍을 왜이렇게 잘했어? 어우 선생님 선생님 내 반속